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태자에요. 아니 명천이가 여러분들 계속 방송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또 자기 뭐 폭행 상황에 대해서 또 뭐 그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는 이게 방어 차원이야. 내가 여러분들 방어를 안하면 명천이 와이프를 내가 때린 놈이 되고 내가 명천이 할 때 맞은 게 거짓말이 되잖아. 그치? 이 명천가족TV가 여러분들 왜 명천가족TV인지 알아요? 지 마누라가 유튜브를 같이 했거든. 지 마누라도 유튜브 시키려고 유튜브 찍고 그랬거든. 지 마누라도. 근데 지 마누라가 여러분들 이 여자가 나를 나한테 맞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막 맞았다고 여러분들 고소를 한 거야. 허위의 고소를. 명천이 말로는 지 마누라를 여러분들 그 CCTV가 있다고 여러분들 계속 떠들었어요. 영상 다 있지. 내가 지 마누라를 먹을 줄 알았대. 지 마누라를 먹을 줄 알고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발로 걷어찼대. 그리고선 그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한 3년 동안 떠든 거야. 요즘에 명천이가 아주 그냥 좋지. 현성TV도 사과하고 윤태도 사과하고 엄대웅도 사과하고 신랑균도 신성균TV도 사과하고 여기저기 사과하니까 명천이가 갑자기 막 이해됐는데. 사실 명천이가 난 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되게 나빠요. 2차 가야 3차 가야 4차 가야지. 명천이가 여러분들 방송을 하루 종일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직업이 유튜브 말고는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튜브를 찍는 것 같아. 근데 명천아 나는 너를 고소한 적이 없어. 네가 무고를 받든지 말든지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. 네가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는 거 있지. 춘천 이대우 형사님 춘천경찰서하고 인천남동경찰서 이거 다 네가 유튜브에 자랑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. 네가 네 마누라 나한테 맞았다고 존네. 네가 아마 유튜브에서 한 3년 동안 떠들었지. 나 때렸다고 했지. 다 네 입으로 나와서 네가 지금 재판받는 건데. 지금 명천이가 저한테 그러는데 고소가 6개인가 7개 당했지. 지금 재판만 3개 잡혀있어요. 제 걸로만. 응? 아니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? 그냥 이 집으로 말만 떠들면 다 되는 줄 알아? 요즘에 막 유튜버들이 명천한테 사과를 하니까. 응? 사실 여러분 명천이 거 있잖아. 사건 중에 내 거 말고 그렇게 크게 다 명예소이나 모욕이나 그냥 모욕 정도지. 근데 명천이가 재판에 3월달이거든. 명천이 뭐 그때까지 많이 떠들겠지. 너 내 얘기 왜 하냐? 너 내 얘기 하지 말라 했잖아. 어? 네가 계속 얘기하면 내가 떠들 수밖에 없는 게. 나는 계속 해명을 해야 되잖아. 근데 이 해명이 언제까지 갈 것 같냐? 네가 재판을 받고 네가 없어도. 어? 나는 밖에 나가서도 해명을 할 거야. 어디서? 그럼 네가 알아서 생각을 하고. 나는 너하고 알고 지낸 지가 벌써 한 5년 거의 다 돼가는데. 앞으로도 너가 6년, 7년, 8년, 9년, 10년. 네가 내 얘기를 하는 동안. 나는 너하고 10년 동안 같이 가고 있다. 네가 유튜브를 70살까지 찍으면 난 네 70살까지 얘기할 거야. 네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사과를 받고 그거는. 네가 사과를 받는 건 모르겠다. 난 유튜브나 하고 있으니까. 난 그냥 유튜브나 하고 있고. 네가 그러니까 사과를 했나? 왜 사과를 했지? 쟤한테? 그냥 너와랑 연관되기 싫어서 그러나? 나는 상관이 없어. 10년이고, 20년이고. 네가 나 괴롭힌 거에 대해서 나는 계속 해명할 거거든. 응? 야, 영찬아. 왜 그러고 사냐? 진짜로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살아? 응? 왜 거짓말하고 살아? 그럼 네가 영상 고소했다 하더라. 내 거. 3개. 찍은 거. 오늘도 찍은 거 고소해. 그럼 4개째네? 그럼 나는 있잖아. 네가 1, 2, 3, 4개 고소했지. 그럼 이거 다시 그대로, 자료 그대로 떼어갖고. 어? 그대로 떼어갖고 나는 다시 재판부에 집어넣을 거야. 네가 유튜브에서 네 마누라 맞았다고 그러고. 네 나 때린 거 영상 틀고 자랑하고 또 거짓말한 거를. 난 그래서 해명을 했더니. 얘가 나를 또 고소를 하더라. 그래서 난 또 재판부에 집어넣을 거고. 그리고 네가 1, 2, 3, 4개 나 고소하면. 난 8개 고소할 거거든. 잘 봐. 그리고 지팬유의 얘기도. 솔직히 내가 트진한 거 싸울 때. 솔직히 트진한 거 싸울 때. 네 거 하나 껴서 내가 지팬유의 받은 거지. 누가 보면 네 사건 하나로 받은 줄 알겠어. 어? 네가 풍자보다 유명한 건 아니잖아. 풍자 사건이 더 중요했던 거야. 네? 아. 지팬유의 도 거의 이제 뭐 끝나가고. 몇 달 안 나온 것 같은데. 지팬유의 끝날 때? 좀 보자. 정신 차려. 어차피 나는. 내가 분명히 네가 3개 고소하지, 나. 나 6개 할 거다. 어? 이거까지 또 고소한다고 또 방사에 떠들 거지. 나는 8개 할 거야. 딱 네 2배씩 고소할 거야. 알겠지? 네 나한테 지금 고소 한 6개 먹었지. 재판 3개 붙어있지. 그치? 폭행상해. 특수상해. 특수상해는 네가 무고가 나올 가능성이 1도 없어. 걱정하지 마. 네가 변호사를 얼마짜리 했었는지 모르겠지만. 어?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경찰이 인지수사해갖고 검찰을 넘긴 거고. 그리고 무고하고 위증. 유치장 두 번 들어갔었지. 너 위치장, 유치장 두 번 가죠? 이만. 네 만을 한 번 가진 이만 두 번 가고. 어. 우리 검사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. 네 영상은 다 집어넣을 거야. 왜? 너 2차 가해, 3차 가해, 4차 가해. 아이고 그 유튜버들이 있잖아. 명치한테 계속 사과를 하는데. 명치한테 빨리 사과할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빨리 사과해. 아 저거 막 사과받고 기고만장하는 것도 그냥 귀찮고. DC 갤러리가 뭔가 거기 애들 응암받고 그러니까. 근데 네가 그랬지. 이거 빨리 끝나면 네 방송할 거라고. 네가 네 방송한 적이 언제 있냐? 5년 동안. 단 한 번은 네 방송한 적이 있냐? 아 난 남 욕하고 난 괴롭히고. 그러다가 코 걸어갖고 고소하고. 유일하게 있잖아. 네 어그로 끌지 않고 싸우는 새끼는 나밖에 없어. 네가 내 어그로 끌었지. 알고 있냐? 다 네 뿌리지. 사람들이 그치. 난 네 뿌리가 아니야. 네 뒤통수를 친 적이 없어. 그게 차이야. 알고 있냐? 네가. 내가 없어져야 네가 유튜버에서 큰 형님이 될 것 같은데 웃기고 있네. 그냥 내 눈에 그냥 노인네야. 그냥 노인네. 그냥 노인네가 떠들면 아 뭐 좀 짜증나고 그런 것도 없어. 그냥 저거 또 그러고 있네. 이 정도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냥 나는 네 방송에 대한 해명만 할 뿐이야. 왜 내가 해명을 안 하면 내가 정말 네 와이프를 먹을 줄 알고. 이거 고소할 거지 또 어차피. 네 와이프 얘기했다고. 네 와이프도 유튜버잖아. 네가 네 와이프하고 유튜브 같이 찍었잖아. 네가 거기서 내가 네 와이프 먹을 줄 알고. 얼굴로 주먹을 치고. 잡퍼뜨려갖고 발로 차고. 그럼 네 영상 다 있어. 이거 고소하면 네 개 있잖아. 응. 기대할게. 응. 나는 또 너 묵으로 고소하고 한 여덟 개 정도 추가 고소 들어갈게. 아주 영상이 많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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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